중범하기 사연 읽어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축구팀에 소속되어 축구를 하고 있는 17살 소년입니다. 10살 때 축구를 좋아한 후로 11살에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축구를 하며 쉴 새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늘 행복했던 축구가 최근 들어 너무 힘들어져서 해라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당장 내일 있을 팀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고 저를 누르던 근심 걱정은 깨끗이 사라져 가벼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우며 줄줄줄 나가서 나중에 다리가 마비되고 얘가 막 정말 내 운동을 한 아기라 그런지 확 빠지더라고요. 제가 딱 손 잡고서 빼자마자 일반인과 확실히 다르대 훅 빠져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어쩜 그렇게 2시간 동안 다 빠지는지 저도 놀랐어요. 무엇보다 해라님과 보낸 시간에 큰 사랑을 받아 마음의 깊은 곳까지 채워져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느꼈던 버림받고 수치스러웠던 경험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전 그 속에서 힘들었다는 것을 해라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해라님과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고 있었을 뿐인데 눈물이 주르주르 흘렀고 크게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 마음이 모든 걸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의 엄마를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과 수치 등 마음을 더 수월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 반응이 많이 왔는데 해라님께서 수치가 다 나가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라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에너지가 확 빠진다고 마음을 느끼는 게 빠르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사랑을 크게 주셔서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해라님의 칭찬과 미소는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라님이 직접 그리신 실명이라는 그림을 보며 두려움을 많이 느끼라고 말씀해주시면서 마음을 느끼는 내 도움도 주셨습니다. 제 그림 실명이라는 그림 있죠. 화살이 딱 눈에 꽂힌 장애인의 아픈 마음과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망상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아픔과 두려움을 계속 거부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안 볼 수가 없겠죠. 느껴서 치유돼야 돼. 다 치유가 되면 그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또 과거의 경험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배를 느끼고 그래서 일상에서 버림받거나 버림받는 상황에 처할 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7살짜리가 축구를 잘하려면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버렸어.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그랬지 아가, 준범아, 이 세상에서 축구를 가장 잘할 수 있게 코칭할 수 있는 1인자가 헤라 엄마야, 그 마음을 인정하면 다 되는데 세계 제1의 축구선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엄마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완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받아들여요. 똘똘해서. 헤라님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들은 10년, 20년 되는 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서 마음을 다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고 느낀 선수들 저도 제 자신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고 올라오는 마음을 느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독님 사람들한테 감독님 코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눈치 보고 신경 쓰면 더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을 느껴주고 나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경기장에서 오직 축구공과 나밖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선수의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힐링 세션을 받은 기억이 과거의 저를, 지금의 저를, 앞으로의 저를 축복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헤라님 같은 인생 스승님을 만났다는 것에 감격스럽습니다.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올라오는 마음을 인정하며 헤라님의 응원 속에 힘차게 나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힐링 세션을 받고 저는 진짜 제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헤라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알맹이만 딱 쓰고 군더더기도 없고 그 아기가 나한테 질문을 거의 20개를 했거든요. 힐링 세션 받는 동안에 눈으로 빼면서 계속 질문을 받았는데 보통은 애정결필이 심하니까 청소년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 필요없는 질문을 사랑받으려고 어른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한 질문 중에서 필요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 중범아기 모친인 지연아가야 너는 이 아기를 낳은 거로 네 인생의 모든 걸 이룬 거야. 깜짝 놀랐어 나는. 이렇게 똘똘한 아들을 낳은 우리 지연아기가 다시 보이더라고. 정말 자식은 기똥차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범아기도 또 제가 새로운 코칭으로 등극을 했어. 이야기를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만들어주려고. 한번 해라 엄마의 코칭을 받아보겠니?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ubs상 패라기 모친회를